한편군이 양파 기계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육성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한편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양파를 기계로 재배하는 50여 농가를 대상으로 우수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진행했고, 양파 파종 후 발화율을 높이는 방법과 기계정식에 필요한 묘의 조건 등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한편군은 농식품부와 함께 32억 원을 투입해 농기계를 저렴하게 임대하고 기계화 기반 시설을 지원하면서 양파 기계화 재배의 우수 모델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